1, 2, 3 하나, 둘, 셋 오! 맞아! 빨리하면 제가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너 여기 앉아 초코 가든! 어, 되게? 초코 가든? 네, 알겠습니다 초코 가든? 초코인이라 아니에요 초코... 팬분들이 초코를 좋아하시거든요 아이고! 제가 딱 기억이 나 인도가 하트 그거 어떡하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화상상 달아갑니다 제가 지목할게요 네, 정말 좋은 목표예요 도와줄래? 못 알아보겠지? 저는요 네, 너무 좋아 벚나게 벚나게.. 벚나게 제일 길어 저는요 우리 백번도 찍어줘 아, 요즘 아... 쩌... 쩌... 왜요? 왜요? 렛츠고 let's go 제가 아주 잘한 게요 햅비로 맛있게 드셔주세요 첫 선물이라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구독해요 레전드 스포츠 저기요, 그냥 얘기하고 있을 때 좀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비꾼 토끼의 포즈를 취하세요 궁금해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어떻게 나왔을까 하면서 이제 우진이 형, 미안합니다 오케이, 미안해 우진이 형한테 금방 봐요 저희 금방 볼 거예요 단체로 인사 한 번 맞아봐도 될까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이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굉장히 잘 안 보인다 제가 좀 더 쓰고 우진이 형이랑 제가 진짜 이렇게 보여요 우진이 형이 진짜 제임이 상태에서 우와 우와 침이 뭐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당연해요, 여러분 또 봐요 저 안 갈 거예요 아, 여러분, 미안해요 스케이트 스케이트 아, 그쵸 그게 지금 팬분이에요 오, 형, 그 장갑 그 찍게 지지 않으세요? 네, 장갑 한 번 끌까요? 처음 들어가지고 아, 지금 다 저리까지 걸어서 진짜 잘 들어가지고 아, 진짜 잘 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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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뒤로 오지? 이거 못 따라 나오지 또 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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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지? 하나 이거 어려운 거구나 이거 어려운 거구나 캔들에 네 제일 싫어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 느낌이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소리를 지났어요 너무 막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제가 아, 제일 좀 담당 제가 안주서 껴졌어 고쳐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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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도영채 팀이 8천 그리고 떡하이 형이 1박 팀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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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하나 셋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 저는 TMI를 한 명씩 말할게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저는... 아니 아까 준서가 얘기... 가끔 너무 싶어서 얘들아! 조용! 조용! 근데 목소리 크기는 이제... 온돌이 씨는 뭐 하시나요? 저는 일단 필터부터 바꾸고 한 번에 보려고 합시다! 무진이 형이랑 대창을 먹어본 적은 막창이랑... 음... 온생같은 형이에요 저에게 약간... 한결이 형이 저랑 유일하게 말을 놨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저기... 한결이 민트 할 때 눈 양쪽 더담는 거 알아? 아 알아요 알아요 제가 눈이... 그걸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마침 또 콘셉트 이렇게 다 Вот 유기목 공부제 있고 윤태 헐렁헐렁... 그런 거 있는데 하나 둘 셋! 아 이거 하라고 했어요 아 네 아 unexpected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목표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저는 버스 타자예요 이거 옆에 잠깐 하나만 좀 걷는데 걷을 거 좀 들어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일곱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몸 뭐 하자 다 하자 다 하자 여기까지 해서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이거 지금 두 번 일했어 조심해요 조심해요 미쳐서 뒤에 둘 셋 네 네네 네네 요거 톨을 못 쓰니까 예 음 음 그럼 제가 알 거를 좀 되게 귀엽게 할게요 아! 여기! 이름 인사! 여기 마이크 차세요!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요? 집중내었어요. 근데 나 사투리를 많이 안 쓰지 않아요? 사투리를 안 쓴 거예요. 아 제가 살면서 이렇게 사다리를... 무인구야, 선배님 못드렸어. 오늘은... I love you. 어떻게 해요? 아! 저 안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아! 맞았다! 맞았다! 웃을 때가 그래도 예뻐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저는 이제... 같은 재미 아니니까 그럴 때는 개인의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하자마자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 웃어? 아니... 웃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내가 그걸 좀... 하이! 그저... 너... 내 귀가... 네, 쭉 먹다가... 안녕하세요 제가.. 오.. 네 맞아요 저희... 자 카메라 보고 조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와우 가서 진짜 물어봤어요 어땠어? 놀랐어요 하니까 아니 불러서 놀라 싫어하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사실 아니에요? 도모 씨 인포메이션 아이캔스 링도 주고요. 본돌이 씨. 어, 안녕하세요. 뭐 360을 뭐 맨날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우리 본돌이 씨 하나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속상. 하나 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 그리고 저희 어제 이제 오프닝 트레일러가 공개됐잖아요. 무서운 사이인 말이다. 약간 협박하는 거 같아요. 다음 거에는 저. 와우! 와우! 물고기, 물고기도 다 잡을 수 있어요. 아, 저 진짜요? 응. 아, 지금 보여드리려고 매우 좋아하지 않나? 제 거,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했대요. 제가 유기, 유기어 주워가지고, 유기어 데리고 와서. 셀레베이션을 한번 하시죠. 아까 전통한 시간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이번에. 아, 진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거 알았어요.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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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제 건데. 미안해. はは, 저 붙어볼까요? 네. 빙콘이 네. 제가 구 190cm로 하는uge의 dataset. 아, 저 promises...! 없어, 그니까itta. 전통한 get- 내일 저희가 게임 시작! 안녕! 잘 가요!